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에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평산책방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빠른 개요를 기원한다. 적대 정치를 종식하고 정치의 본질을 복원해야 한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올렸습니다. 정학성 운수료께서 이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평산책방에서 벌어진 이 폭행 사건.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일요일 저녁 때 벌어진 일이죠. 그날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평산말 찾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던 날인데 그날 저녁에 20대 남성 한 명이 평산책방으로 와서 이 대표가 왔다 갔냐.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 가겠다라고 이제 그 앞에서 좀 뭐. 신랑이가 있었겠죠. 신랑이가 버렸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문을 닫고 나오던 그 평산책방의 여직원이 그걸 만류하니까 휴대폰을 빼앗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부러뜨려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려 8분 동안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책방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쭉 가면서까지 계속 쫓아가면서 때린 모양인데 그래서 뭐 갈비뼈와 척추뼈가 부러지고 또 팔도 골절이 돼가지고 굉장히 중상을 지금 입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은 현재 잡혀가지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혜훈 대변인, 평상책방 이사회 그리고 또 야권에서 이번 범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욕 주기식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둘은 좀 구별해서 봐야죠. 일단 이 범행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고 또 규탄의 대상인 것이 맞습니다. 일단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런 무차별적인 폭행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범인이 말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뭔가 정치적인 동기가 전혀 없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테러는 어떤 경우에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잘못된 행위고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 주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하는 회사와 이스타항공의 관계성마저 부인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급심 판결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사가 오래 걸렸던 것이고 이것은 엄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특혜 취업,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하는 의혹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는 원래 문다혜 씨 내외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모욕 주기식 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정부 대통령 재임 중에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와서 비로소 수사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김수진 변호가, 일단 이 가해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죠? 네, 정치적 성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지자인데 찾아왔다가 폭행을 하게 됐는지 아니면 반대로 반대자이고 정치적 혐오에 따라서 그것을 증오 범죄로 연결시켰는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범행 동기라든지 또 성향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행의 어떤 구조, 원인 이런 것들을 짚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올해 초에 우리 한국사회가 2명의 정치인의 피격 사건을 경험을 했었는데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피격 그리고 하나가 배현진 의원의 피격이었는데 사실 전자와 후자도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전자는 확실하게 정치적 동기를 갖고 이재명 대표를 피습을 했던 거였고. 그런데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어떤 정치 동기 이런 것들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더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이 좀 후자 쪽에 가까운 사건으로 정리될 수도 있다. 물론 아직까지 어느 쪽으로도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 맥락으로 좀 섣부르게 재단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호선 조수 의원님, 이런저런 정치적 성향이나 범행 동기 여부를 떠나서 평산책박이라는 곳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활동하는 이른바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폭행 사건이 어떻게 8분 동안이나 이어질 수가 있죠? 그 퇴임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저로 옮겨간 이후에 그 앞에서 보수단체들의 시위에서 좀 위협스러운 장면들도 등장하면서 사실은 사저에서부터 한 300m 정도까지 경호구역을 확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평산책방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다만 책방이라는 것의 특성이라는 게 책방 이용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주 정말 철저한 그런 보안검색 절차를 거쳐서 가겠습니까?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드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통령 경호, 전 대통령 경호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의 초점을 맞출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문 전 대통령이 거기에 없었으면 그렇게 경호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신경을 쓴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네, 어쨌거나 이 피해자가 좀 빨리 쾌차하시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